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냉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방송들이 다 침묵하기 때문에 선거부정의 실상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모두 8번의 사전투표 득표소 증감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문정권에서 5번 윤석열 정부에서 해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강도와 세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 공직선거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선거 사기시립들이 득표소 조작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방법은 누구도 통합선거인 명부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7.49%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참가한 사전투표일보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22.96%로 발표를 하게 되면 가볍게 유령사전투표자 수 37,473표가 선거 사기를 주도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서구의 20개 동의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찾아낸 이 푸른색이 선관위가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만 준 보너스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확보했는가 하니까 여기에 가짜 사전투표 37,473표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뿌린 겁니다. 뿌린 겁니다. 거소투표는 원래 진교훈 후보가 372표를 얻었는데 372표만큼 선관위가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 이용해가지고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743표가 되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가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15.43%를 22.96%로 뻥튀기를 하고 7.49%를 그렇게 해서 3만 7천 실제로 이런 사전투표장에 찾은 사람은 7만 7,242명밖에 안 되는데 11만 4,715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이런 차액만큼 3만 7,473표를 이렇게 동별로 거소투표율을 쑤셔넣은 겁니다. 선관위가 한 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7.5%를 훔쳐가지고 17.5%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했고 이것을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이런 조작방법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행이 됐는데 이 방법이 2023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도 심하게 했지만 동시에 선거 사기시력들이 신종 사기수법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선을 보인 겁니다. 시제품 새로 이름 갓 출발한 처녀작품을 이렇게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조작과 방식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병소를 훔치는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대서 투표기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 방법은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강력합니다. 왜 새로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 표도 국민의 힘에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안전빵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2023년 총선에 사용이 되게 되면 국힘당이 대표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 사기세액대로 확보하고 그것을 선거구마다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214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온 개헌 저지선은 5%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탄핵 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을 다 돌파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양보할 수 없는 물러날 수 있는 게임이 2021 총선입니다. 그 한 게임의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직권이 되는 겁니다. 더블당이 완전히 뭡니까 나라를 그냥 먹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걸 공개 안 했으면 그래도 관심이 뭐죠 과거 방식에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죠. 제야 전문가와 공병호 박사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 너무나 공론화가 심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방법을 너무 일찍 내놓은 겁니다. 일찍 내놨기 때문에 뭐죠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그냥 여러분 나온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한 이 소위 추정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 밝혀진 겁니다. 2024년 총선 지역구가 194대 50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7.5% 조작하는 경우 지역구. 정당변 총선수는 지역구 더하기 비례대피 더하기 20석이니까 194석에 20석을 더하게 되면 더불당이 총의석수가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해지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은 딱 한 번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은 국민들이 꼼짝없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선관위가 최근에 주어진 유관으로 가능한 수교표를 하겠다 다 저는 뭡니까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이런 조작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이 친구들은 8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9번의 안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야무지게 할 겁니다. 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전후 맥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니게 되면 선관위가 무슨 개선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존재 자체가 위선이고 존재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참말를 한 번도 여러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뭡니까 범죄 집단입니다. 사악한 그룹들입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렇게 뭐죠. 격한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로서 뭔가 뭐로 그 인간들을 표현할지 제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언어를 선택한 능력은 그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능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도저히 그 인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악함 그 자체인 겁니다.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그 이런 마지막 게임은 2023 총선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여러분 늘어가면 권력을 지고 있는 윤 대통령과 국힘당의 여러분들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놀이하기 훨씬 바쁜 겁니다. 대통령 놀이 의전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확신이 서고 얼마나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위급한 걸 알면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부정이 여러분 제도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대한 경로의 존성이나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가 한 방향으로 일단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승을 경험한 베네수엘라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뭐죠 그렇게 저항을 하더라도 그냥 다 제압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되들지 않으면은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민 의원이 조응천 의원이 비명계 의원으로서 현재 더불당 내부에서 친명계에 치여가지고 당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상당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견만 말하더라면 뭡니까. 다 되들어가지고 뭡니까. 비판하니까. 도저히 그런데 오선이나 했기 때문에 나가자니 참 마음이 착잡하다는 것이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선 의원을 그 정도로 괴롭히는 겁니다. 자익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가 다 몰라 했지만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면 조선 사람들이 원형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처벌하겠죠. 반대 소리 이제 못 냅니다. 문정권 하에서 절 탄압하는 걸 보면 회사 찾아가가지고 뭡니까. 잘라라는 거 아닙니까. 공병호 잘라라. 내보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 알랑한 자리도 여러분 그 정도니까. 반대 의견에 피력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게 수십 년 수백 년 흘러가는 겁니다. 조선 사람답습니다. 그 피를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루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거 다룰 그런 여적이나 여력이나 기회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입 다물겠죠. 알아서 누구나 헤쳐먹어라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까지 올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나라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고 문제는 적과 아군의 피하가 여러분들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체제가 붕괴가 되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고 참정권이 박달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쥐죽은 뜻이 뭡니까. 다 순박하게 그냥 다 굴복을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